저거 치킨이야? 치킨 갈치조림, 보쌈, 폐, 마라탕 먹을 게 딱 있는데 맛있게 없네 맛있게 딱 있으면 좋긴 해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하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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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리액션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새로 트로트 같기도 하고 팝 같기도 하고 이게 장르가 되게 좋네 세로가 사실 저희가 하나씩만 좀 들어주세요 그래 좀 들어줘요 예, 예, 예 어? 아니 그게 좀 신기한 게 페트병이네? 유리병이 아니네? 그렇지 그렇지 페트로 나왔구나 그리고 이게 용량이 640mm 640mm? 640mm면 우리 그 생수보다 큰 거야 병 소주로 한 병 반 정도 되는 분량 한 병 반? 이야 야후진데? 제가 사실 실제로 많이 즐겨 마시는 소주고 예, 예, 예 여기 세로도 있네 아, 나는 새로 마실게요 세로? 예 나도 뭐 새로 먹을게 난 진짜 주원이랑 술 오랜만에 먹었네 이야 왜 즐겨 마시냐 왜 즐겨 마셔요? 세로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약간 마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궁금해? 세로는 바로 Zero Zero 슈가 Zero Zero 그의 선 Kia Zero 럭키뱅이 아니라 럭키뱅? ㅋㅋ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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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라서 좀 즐기로 막는데 보통 비닐봉지에 이렇게 술을 넣으면 그 병 소리가 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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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땔랄 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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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그러다 그렇지 근데 우리 이렇게 해 놓고 저요? 잘 때 옆에 두고 자요 술을 이렇게 글자 위로 이렇게 해서 나도 술은 옆에 두고 자지 않는데 옆에 두고 자요 저는 그래요? 기현이는 콘서트 하기 전에 목 풀 때 이걸로 풀잖아 이걸로 아으 한 다음에 풀잖아 가글 한 번 하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만큼 이게 접근성이 좀 쉽다라는 거 같은데 이거 아무 데서는 파나? 이게 사실 식당에서는 안 팔고요 전국에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팝니다 쉽네 근데 그 얘기 안 했잖아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아 그 친구야? 잠깐만 디자인 뭔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약간 이렇게 줄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세로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그러네 이게 세로의 시그니처입니다 세로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게 가로 말고 세로 그렇네 그러네 그러게 나는 그걸 보고 싶어 이게 잔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소주를 따랐을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좀 난 궁금해 그러면 바로 따라 바로 한 잔 해주셔야죠 그래 먹자 이제 자 우리 큰형이 한번 세로가 잘 보이게 해서 따라주세요 오케이 동림들 한 잔씩 따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소리 까는 소리 오케이 아 새로워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어떻게 자체 부금 넣어드려요? 넣어주세요 새로 새로워진 나를 봐 안 들어갔겠다 자체 부금은 그냥 먹어버리네 나 몰랐어 아 그 그 나 몰랐어 어땠어 방금 좋았어 좋았어 야 좋으신다 아이 우리 광고주님이 아 네 야 아까 그 형이가 말했던 그 안에 비치는 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느낌이 산뜻한 느낌 응 먹었어요 벌써? 아직 먹어보고 해야지 아 먹어보고 건배를 어떻게 해야지 건배를 우리 좀 재밌게 보자 그러면 현우 형이 가로 하면 우리가 세로 하자 아 오 그래 건배사는 그럼 가로 하면 세로 세로 자 가로 세로 제로 시간은 솔직히 세로가 배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그거라서 세로를 먹어야지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 근데 그거 알아요? 요즘에 요런 요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인데 여기 대화의 주제를 여기서 뽑을 수가 있나 봐 그게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게 없는데 말은 하고 싶을 때 그렇지 이야 그럴 때 저런 거를 어? 대화의 시작을 일단 해볼까요? 일단 해볼까요? 왜? 우리 왠지 이 카드는 창준이가 잘 뽑을 거 같아 아무거나 뽑으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어 저도 아무거나 뽑아서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내 삶에서 꼭 정리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정리해야 할? 네 내 삶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음 정리로운데 오늘 테이블에 있는 소주 새로 다 정리해볼까? 정리해보라 정리해보라 정리해야지 꼭 뭐 다 답할 필요 없으니까 뭐 정리해야 할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응 나는 난 알람 알람을 정리해야 해 응 정리해야지 근데 형은 세팅해도 잘 안 됐잖아 근데 그래서 정리하고 싶다는 거야 음 귓속을 정리하는 건 어때? 근본적인 트러블을 응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거 좋다 응 귓속을 정리를 해야 해 음 음 어 형은 형은? 정리하고 싶은 거? 어 형은 이제 나는 비 비 형은 코 코? 어 코? 아 비염 때문에? 아 비염 형은 비염을 정리해야지 나는 진짜로 할 수 있다면 응 한번 그 펌프 같은 거 있잖아 응 그걸로 여기를 뚫어버리고 싶어 야 진짜 진지한 물음을 그 물음을 받았는데 더 약간 나 진지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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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여기 뻥 뚫리고 싶을 때 있잖아 응 뭘 하면 돼? 잘 생각해봐 짠! 그렇지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아 그래 짜잔 오케이 그럼 박스에 먹고 새로 한 잔 해봐 아 난 새로로 먼저 한 잔 하고 한 잔 하고 한 잔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이 먹을게요 응 아 진짜 주완아 주완아 동생 교육 안 시켜? 왜? 형이 지금 따라주는데 한 손으로 받잖아 어? 한 손으로 따르던데? 그럼 한 손으로 자르지 내가 그러면 아이고 우리 동생님 아이고 어이 오우 예 새로워진 나를 봐 새로워진 너를 봐 한 거 뽑아볼게요 그 잠깐만 이게 까기 깍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두 개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 혹시 앞에 진지라고 써있어요 내다보기 뭐야 나머지 두 개 인사하기랑 마주하기 이렇게 있어요 아주하기 한번 볼까? 아주하기 한번 해보자 형은 형이 한번 뽑아봐요 아주하기 아주하기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 아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땅콩 이거 달린다 아 디데이 알잖아 새로니까 내가 진짜 맛있는 거 하나 줄게 어우 형 형 맛있는 거 먹고 있었네 어 이거 있다 원래 약간 술 한 잔 하면 이렇게 약간 달달하고 바삭한 거 땡기잖아 이게 뭐야 먹태 땅콩스 아 그거 너 아직 안 먹은 건데 나 먹었어 하나 그거 다는 거야 아 그래 어때 약간 느낌 있지 답살하네 답살 어 자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한 가지를 고르자면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잘한 선택? 질문자부터 얘기를 해봐요 그래요 얘기해봐요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응 운동 시작한 거 어 참균이 말 듣고 운동 시작한 거 응 어 형은? 형 거 좀 궁금하다 나? 지금 생각 중인데 뭐 좀 재미없는 거는 뭐 회사 오디션 본 거 뭐 그런 거 생각을 했다가 그게 좀 재미없긴 하다 아니면 라스카로 병원 간 거 뭐야? 그거? 와 그거 그거 안 갔으면 형 실면대표였어 진짜 그때 막막 그거 못 발견했어 의사 선생님이 당장 멈추고 바로 가가지고 언제 수술했지? 다음날인가 잡아가지고 모르겠어 진짜 갑자기 엄청 긴급하게 매니저원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당장 지금 실명 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거라고 했는데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라식 라식 검사하러 갔다가 라식하러 갔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병원에서도 천운이다 천운이다 했는데 약간 내가 느꼈을 때는 뭐 그냥 하다가 언제 발견했지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좀 가장 잘하는 선택이긴 한데 그치 형 한쪽 눈에 안 보일 뻔한 거야 그치 기현이 형은? 나?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 아 근데 난 스타 씨 뭔 게 제일 잘한 선택이긴 해 왜냐면 나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내가 너무 뭔가 지쳤었어 그래서 아 나는 이쪽은 아니구나 아니야 생각해서 김치말이국수집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뒷주머니에 빵빵 이렇게 울리는 거야 진짜 그때 딱 한 찰나의 순간이었거든 보고 받을까마니까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그때 내가 안 받았다고 생각해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여기 있지 않아 근데 그때 전화로 전화가 와가지고 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내실 들어가서 알바 중이었으니까 어 잠깐 화내실 들어가서 몰래 받았는데 어 내일 출근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했지 어 그럼 그 전화를 받은 일이 제일 잘한 거네? 그렇지 그렇지 창균이는요 나도 비슷하긴 한데 나도 비슷하긴 한데 나도 비슷하긴 한데 중간 트위터 한 거 같아 락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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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균이 중투를 위하여 위하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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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했나? 잘한 선택? 나 내가 잘한 선택은 사실 애교한 거지 아 그걸 진짜 잘했어 진짜 안 하려고 그랬거든 원래 진짜 하기 싫어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머리 안에 마귀가 껴가지고 주헌이가 아유 아유 머리 안에 마귀가 껴다니 마귀가 껴가지고 칼탄 들려가지고 머리에 마귀가 껴다는 말은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마구니 마구니 마구니가 껴가지고 마구니는 뭐야? 마구니가 마귀야 아 그래? 마구니가 껴가지고 머리에 마구니가 껴다니 진짜 너무 도움이 됐는데 주헌이 이미지도 너무 중화가 되고 그거 하나로 실제로도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난 그때 왜 그랬나 싶어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원래 항상 과거를 반성하면서 하는 거지 뭐 그렇지 나 또 아이고야 잔을 아주 가득 가득 너무 가득 채웠다 그대의 눈동자에 새로 오늘은 많으니까 넘치도록 따갔지 내가 일단 먹어본 결과 고기랑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산뜻하니까 그리고 희대의 난제가 있어요 또 뭔데요? 많은 분들이 치 맥을 근본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치킨은 소주입니다 치 쏘야 원래 치 쏘 그래?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많이 이렇게 먹고 나는 난 반대일 쏘 반대일 쏘? 어 그럼 어떡해? 쏘랑 뭐야? 쏘랑은 회지 그치 아 그거는 물변이지 이거는 사실 국룰이이긴 해요 근데 나는 쏘보를 한번 해볼게 쏘보 원래 근데 고기가 약간 냉한 음식이라 어 소주가 원래 약간 뜨거운 그거 같이 먹어줘야 돼 아 그런 거 약간 에이시안적으로 그래요 좋아 아니 그것도 그건데 진짜는 뭔지 알아? 뭐예요? 소방이야 소방 소주 방은 뭐야? 방어 소주 방울토마토 아 이거 인정해요 방어 말고? 방울토마토 진짜 이게 방울토마토 스테비하다? 뭐 가는 거야 그냥 3병 가는 거야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이거 재밌다 오 재밌다. 오이 왔다 재밌다. 왔다 재밌다. 왔다. 왔다 재밌다. 저 저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오케이. 500억 로또에 당첨됐어. 500억 로또에 당첨이 됐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나는 500억을 받았다.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럼 일단 축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하자. 해야지 해야지. 축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해야지. 난 편의점 가서 세로를 먼저 살 거야. 명언이라 흘려버렸다 술을. 왜냐면 야 창균이 취했나 보다. 왜? 술을 이렇게 옆에 손에다가 그냥 어? 창균아 새롭게 태어나라. 새로워진 나를 봐. 그래서. 어. 딱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딱 까서 이제 바로 한 병을 원샷을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할 거 같아. 응. 어떻게 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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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형이 그 군대를 간 동안 그 500을 어디다 놨을 거야. 그거? 저기 강원도 원주 땅 밑에다가 심어놓은 다음에. 형은 왜 이렇게 땅을 준 거야. 그 몬디아나 존스 보니까 저기 어디 땅에다가 가방 심어놨더만. 야. 아니 나 몬디아나 존스 그런데 깜짝 놀랐잖아. 가방을 어디다 숨겼는다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거기 땅 바닥에 숨겨놨더라고. 맞아 맞아. 땅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나 땅 좋아하나 봐. 기운이 땅에 있나 보다. 응. 형은? 500원 생기면은 100억짜리 집 사고. 100억짜리 집 어디에? 응? 어디에 있는 거? 일단은 일을 해야 하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집으로 하나 구하고. 와 500억이 있는데 형이 일을 해? 그렇지. 사람은 일을 해야 돼. 맞아 해야 돼. 일단 그리고 통장 보면서 만족해 할 것 같은데. 남은 한 삼백 몇 십억. 그럼 남은 삼백 몇 십억으로 뭐 할 거야? 그거? 그거 좀 맛있는 거 사먹고 빵 사먹고 과자 사먹고. 그럼 맛있는 거를 뭘 마실 거야? 회로를 먹어야지. 그렇지. 내가 좀 돌아왔지? 어? 미안해. 와 형. 어? 진짜 많이 돌았어. 어. 내가 진짜 알았어. 세로로 먹어야지. 난 기현이 형이 제일 궁금해. 솔직히 500억 생기면. 나?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 어. 나는 개인 비행기를 하나 좀 사고 싶어. 오 개비? 네. 프라이빗젯. 오 프라이빗젯. 개비도 종류가 많잖아. 그렇지. 그중에서 뭐 어떤 제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 우리. 한 탑권에 나오는 그런 느낌? 음. 전투기? 어. 너무 작아요. 그냥 형이 이제. 내가 호화롭게 할 수 있네. DJ 캐리드처럼. 예야 예야. 그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창문이 약 한 12개 정도 있는데. 그 창문 12개 있어가지고 뭐하게? 하나씩 다 봐? 뭘요? 창문 12개가 있어. 예예예. 비즈니스 공항으로 딱 가서 좋네. 창균은 있잖아. 없지? 뭐가 없어. 500억.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게? 형원이 형이 나한테 물어봤잖아. 이따하고. 생기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 아 난 내 삶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 아닐걸? 야 창균아. 아닐걸? 500억이야. 아니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천문학적이잖아. 그래서 뭔가 내 삶에 크게 와닿을 만한 금액이 아니라서 뭔가 쉽게 엄두를 안 낼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써야 된다 싶으면 나도 현우 형이랑 비슷하게 집 사고 그다음에 빌딩 사서 그걸로 이제 새 받아 먹으면서 나 내 거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 이제 내 삽이 좀 털어나면서 쓰고. 진짜 뭔가 가정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데 가장 디테일하게. 가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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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디테일하게. 건물 사고 집 사고 자기가 하는 거에 플러스시키고. 창균이의 거의 뭐 창균이의 비전을 얘기한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약간 2023 비전 이런 거 있구나. 아니야, 좋네. 여기 뭐, 딱 좋은 거 하나 있어. 오케이. -, Ok,gress sale.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게임이야. 오. 되게 간단하고 뭐뭐해.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뻗고 싶다 이렇게 먹으면 돼. 내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친구랑 둘이 앉아가지고 술을 한 번 진짜 미친 듯이 한 번 먹어보고 싶은 거야. 둘이서 이 작가야 해서 소주를 먹고 또 짠하고 또 먹고 또 짠하고 먹고 이걸 다이렉트로 계속했어.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먹는 건데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그냥 마시는 거야. 그럼 일단 가위가위보로 가위가... 그냥 지면 마시는 거야. 간단해. 지면 마시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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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썰어가지고? 가위바위보! 가싸. 가위바위보eth橋 김사 год세서rá profits 새로 먹는다! 안 또 좋아! 아까 이렇게 그냥 마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뭘 간단하게. 시원시원하게 먹네? 요새 술... 그렇게 안 먹고 요새는 술 어떻게 먹냐면 이런강luence 광 Ruby 이렇게 먹어요. 그거 가글 아니야, 가글? 진짜 여기서 이렇게 먹어요. 누가, 누가 술을... 못 봤어요?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다, 이거 다, 다 잔 따라 먹어요. 우리 참균이 방법으로 다 같이 먹자. 약간, 약간 더러울 것 같은데. 많이 따르면 안 돼, 그거. 많이 따르면 안 돼. 아, 조금만 따르면? 아, 적당히 적당히. 진짜 이렇게 먹어? 창균이가 시범 보여주면 우리 그대로 맛있게. 자, 아니, 그럼 뭐 확실해? 잠깐만. 야, 맞아? 파도 타죠. 파도 타요. 파도 타요. 제가 스타트 끊을게요. 자, 2023년도 새로운 술 먹는 방법.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시네. 만족해요?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장점이 있네. 확 어택감이 있잖아. 아니, 감칠맛이 나. 어, 약간. 아, 뭐지? 약간 촉촉하게 살짝 졌네. 여러분들 이거는 술집에서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아, 야외에서 마세요. 아, 야외에서 마세요. 야외에서 마세요. 야외 아니면은 집에서. 그렇지. 가위바위보! 아, 더 빨리 빨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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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안 냄새가 가요. 뽁! 오늘 새로운 기현이네. 아, 달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기현이는 소주를 여기로 먹네. 아니, 요즘에 이빨 틈으로 그 소주 드신 분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뭐야? 어, 뭐야? 여기로 먹는 이유는 뭐야? 뭐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이구야. 강하네, 강해. 어. 마셔, 안 마셔? 뭐? 둘이서 지금 뭐야? 야, 했어? 아니. 어. 형은. 아, 난 말하면 되잖아. 아니, 형은. 아, 알아. 몬디아나 존스부터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야, 진짜 웃기더라, 형. 짠. 아, 됐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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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짠. KUCK SCHEDEES KUCK SCHEDEES 오와! 오와! 오와x2 와, 미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